자, 그럼 지금부터 이제 코딩을 시작할 건데요. 리덕스를 보기 전에 좀 뜸을 많이 드리는 느낌이 있어서 죄송한데 리덕스 없이 간단한 애플리케이션 하나 만들어 볼 겁니다. 이전에 우리가 봤던 색깔 바꿔주는 애플리케이션 기억나시죠? 그거를 간단하게 만들고 걔를 리덕스 버전으로 컨버팅하는 순서로 진행해 볼 겁니다. 자, without.redux.html이라는 파일을 만들고요. 자, 이렇게 코딩을 시작합니다. without.redux.html 이렇게 자, 그리고 저는 스크립트 태그를 이용하고요. 그리고 아이디가 레드인 빈 태그를 하나 만들고 저기에다가 그 부품이라고 제가 이전에 표현했던 그 엘리먼트를 꽂아낼 거예요. 자, 그러기 위해서 저는 red라는 함수를 만들고 이 함수를 호출할 건데 이 함수는 어떤 내용을 리턴하냐면 여러분, 여기 있는 이거는 작은 따옴표가 아닙니다. 그래이브 액센트라고 해서 물결 위쪽에 있는, 물결 밑에 있는 그런 따옴표예요. 특수한 따옴표 숫자 1 옆에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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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는 class를 container라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class 이름 중요하지 않고요. 자, style sheet로 간단하게 조금 보기 좋게 만들려고요. container인 태그에 모더를 5px에 solid에 black으로 하구요. padding은 10px 정도를 줄게요. 자, 그리고 얘의 얘는 red입니다. 이름이 자, 이거 한번 실행시켜보면 아, 죄송합니다. 이거 리턴을 할 게 아니라 document-query-select-the-id 값이 red-in 태그의 innerHTML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만들었죠? 자, 그리고 그 밑에다가 input-type은 button 그리고 value는 fire 라고 이렇게 하고요. 자, 그리고 좀 코딩하기 쉽게 이렇게 들여쓰기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얘한테 id 값을 component-underbar red라고 이렇게 id 값을 주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onclick 을 했을 때 document.query-select-the-id 값이 component-red 이렇게 했는데 어쩌고 타가 있네요? 이렇게 점 스타일의 background-color red로 이렇게 지정을 했구요. 잘 됩니다. 자, 이렇게 아주 해피한 상황 자기 자신을 바꾸면 되는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애플리케이션이 점점 복잡해지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그럼 이 id 값이 이제 또 rgb니까 green으로 이렇게 하면 green 버전의 얘를 추가를 해볼까요? 자, 그럼 저는 red라고 되어있는 부분을 이렇게 선택해서 green으로 이렇게 바꿔주겠습니다. 자, 그럼 됐습니다. 그럼 클릭 클릭 근데 제가 원하는 것은 얘를 클릭했을 때 다른 애플리케이션 다른 부품들과 상호작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클릭하면 green도 붉은색으로 바뀌기 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존에 있었던 코드를 이렇게 고쳐줘야겠죠. 어 green도 이렇게 되구요. 그리고 얘의 경우에는 copy해서 red도 이렇게 되게 그러면 클릭하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럼 또 하나 추가한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이걸 copy해서 blue로 바꾸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는 바꾸면 안되네요. 자, 그리고 igb blue도 이렇게 추가를 해주고 이거는 blue 그리고 여기도 id 값이 blue 인테그를 추가해야겠죠. 이렇게 그런데 이게 안되는 이유는 역시나 이 코드가 다른 데서도 이렇게 들어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이 한 줄의 코드 다른 부품을 변화시키는 저 한 줄의 코드가 단순한 한 줄이라 아니라 굉장히 매우 매우 복잡한 코드고 그리고 이 부품과 여기 있는 이 부품 사이의 어떤 특별한 관계에 의해서 고유한 나름대로 고유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코드이다. 그리고 우리의 컴포넌트가 우리의 부품이 3개가 아니라 100개다. 1억개다.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신경 써야 될 코드는 기약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이 사실에 여러분들이 공감하신다면 그래서 충분히 절망했다면 이제 리덕스를 배울 자격을 갖춘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리덕스를 만나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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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